해수욕장에 지금 오픈했나? 응 했어요? 응 뭐였어요? 안녕하세요 어디야? 내 하우스 내 하우스 내 하우스 내 하우스 내 하우스 뭐하고 있는데? 이 시간에? 이 시간에? 잠깐만요 초대 가서 좀 보여줄게 이 시간 시간에? 와바구와바 맛좋은 얘기 이 우쿠렐레를 좀 친데 와바구와바 좋은 얘기 와바구와바 이거봐 어떻게 몰라 이 얘기 야 이거 어디고 누나 내가 요즘에 기타한다 이거 아 부모님한테 한번 인사드려야지 내가 김치통 회사 야 야 그만해놔줘 탭 갖다줄게 그래 알았다 다시 다시 그러면 뭐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래 뭐 뭐 뭐 내가 너무 고민했는데 회를 시켜먹을까? 햄버거를 시켜먹을까? 아 회지? 회 회 회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회 먹자 같이 아 그래 좋지 김치통 안 갖다줬어? 응 태양이가 기특한게 어머니가 태양이 샌드치에 싸주면 내 거를 갖고 와 근데 그 김치통에다 갖다 준거야 나는 김치통을 주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 김치를 넣은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내 김치통에다 또 우리 엄마 김치통에다 김치통에다 진짜 너무 빨리 恭喜 완전히 룩 유튜브订阅 200만 200만 首創电视与新媒體 並行的娛樂節目 유튜브频道 訂閱人次突破200만 是台灣地区 前十大YouTube頻道 位居台灣電視節目類 頻道冠軍 希望 완전히 룩 多照顧月天 然後大家也多照顧完全히 룩 謝謝完全히 룩 對我的照顧 最即時 最豐富 最有趣 最不能錯過 完全히 룩 完全히 룩 完全히 룩 觀眾与艺人 最新來的娛樂品牌 讓你無時無刻 完全히 룩